난치병이라고 병원에서 고치기 힘들다고 말했던 막막세포변성증 이것의 모든 증상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성도님이 밤에 야맹증도 굉장히 많이 심하셨어요 눈에 그리고 막막세포변성으로 인해서 사물이 굉장히 겹쳐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흐리게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오랫동안 기도를 받아오셨는데요 오늘 사사모에 올 때 주님께서 오늘은 네가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성도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셔서 이 눈에 있었던 그런 증상들도 떠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리 성도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주 마음에 오랫동안 짐이 되고 있고 힘들었었던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한 방에 깨끗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영혼육이 완전히 다 새롭게 되는 오늘 내가 완전히 치유받은 날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선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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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